아 정말 멋있습니다 아 5불 비밀 내놓고 가야지 그냥 하는 게 어딨어 5불이야 5불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성금함인데 성금함인데 좋은 일 쓰려고 나 몰랐네 와 스팸하러 박수 저기 선생님 2서까지 좀 해주시지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멋쟁이세요 정말 멋쟁이십니다 쑥스러우니까 벌써 화장실로 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배 제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노래 대박나라고 건배 제의를 하는데 우리 단장님 모시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예술단 단장님 김금배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건배를 제의를 하실 텐데 전부 다 좀 잔 좀 따라주세요 잔 좀 채워주세요 잔 없으신 분 잔 좀 달라 그러세요 술을 안 드시셔도 잔 좀 채워주세요 자 술을 못 드신 분들은 음료수 음료수를 지금 갖다 드릴 거예요 음료수 채워주시면 가겠습니다 정말 새해 뭔가 보여주고 발전있고 노래 대박나라면 건배 제의를 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잔을 채워주시면 가겠습니다 술을 못 드신 분들은 맥주를 드세요 술을 못 드신 분들은 맥주를 드죠 아셨지 술을 못 드신 분들은 분명히 맥주를 드세요 자 다 채웠나요 빨리 채워주세요 건배자를 들어주세요 건배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세요 자 우리 단장님께서 선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대박나시고요 전부 다 이 2014년도에는 여기 모임이 제대 주체를 하는 의미는 가수들의 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가수들이 하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취지로다가 지금 하업 모임을 해서 전국 가수 모임을 주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건배하거나 화이팅 해주세요 자 다들 다 들어주세요 건배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네 시험